안녕하세요. 암비TV 암비입니다. 오늘은 1월 빙희재님 스케줄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포구 1월 1일 사랑의 콜센터 TV조선에서 오후 10시에 나오시고 1월 20일 사랑의 콜센터 TV조선은 오후 10시에 나오시고 1월 19일 사랑의 콜센터 TV조선은 오후 10시옵시오 1월 29일 사랑의 콜센터 TV조선은 오후 10시에 나오시죠 29일은 내일은 미스터 투 Carlos TOP 6 대mic 콘서트 저녁 7시30분에 있으시죠 그리고 1월 30일날 오후 2시 오후 7시 반, 1월 30일날 31일날 오후 2시 오후 7시 반 이렇게도 있으십니다. 이 공연은 원래 1월 8일날부터 1월 10일날까지 였던 진행 예정이었던 대구 공연이 변경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감염병 예방과 천지재병 등으로 인하여 취소나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네요. 방송은 대부분 엑스코 1층. 애매하신 분들은 꼭 사전에 연락해보시고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멀리에서 가신다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김희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